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언급실의 셧다운 이제 완전히 문을 닫는 겁니다. 지금 빅파이버는 셧다운 수준은 아니고 진로제한 특정 여러분들 의료과에 대한 언급환자는 받을 수 없는 수준이지만 언급실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몇 방송에서 어제 저녁에 집중적으로 다뤘죠. 이와여대 목동병원이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 정도 셧다운하는 방안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 가운데 24시간 곱하기 2 48시간 이와여자대학교 응급실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전부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분 셧다운인 겁니다. 충북대가 그렇고 부분 셧다운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9월 1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피해의 간호사법을 통과했으니까 간호사분들을 동원해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수목은 아피면 안 된다. 서울까지 들이닥친 붕괴의 형실. JTBC가 어제저름 저녁뉴스에 다뤘네. 이와여대 목동병원 다음 주부터 응급실 첫 다운 검토 서울 서남권 관할 권력 응급센터 의사 8명만 남아 이제 남궁인 소설가 활동하시면서 이제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365일 24시간을 이제 풀로 커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계속 줄을 다 보니까 24시간 당직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버티다 버티다가 부분 셧다운 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남궁인 교수가 올린 글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양반이 죽겠다 그러니까 밑에 많은 분들이 남궁인 교수와 함께 본인 죽으면 안 되니까 제발 일 좀 줄이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모습은 건강하게 보이네요. 지금 이제 41살 정도 되시는데 거의 막 한계치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사 경험이 없으니까. 대부분 문과 출신들일 테니까. 그리고 특히 이 정부의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타인이 차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타인이 차한 어려움에 대한 극률 타인의 위치에 대한 척은지심 같은 게 행편없는 수준 같아요. 저는 이번 사태를 철회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그 소위 심적 상태에 상당히 놀랬습니다. 윤 대통령한테는 자기 마누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누라 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거나 극률이 여기거나 척은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를 보게 되면 자식 연배가 의대생이고 윤 대통령이 연배면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지금 전문의들 여러분들 나이인 겁니다. 공감 능력이나 연민이나 극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익을 따지기 전에 처우가 어떻다 이런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그냥 맨투맨 인간 대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민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냥 교육받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연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안 되게 여기고 처근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를 모르겠는데 거의 독일 병정 독일 병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정책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헛발질이고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전세기를 태우겠다 무슨 카대발을 수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그 심적 상태를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이 이형민 대한응급부의학계 회장이십니다. 가장 여러분들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죠. 수도권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뭐라고 합니까 관리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엄살입니다. 이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지역 갈 자리 없는 것 똑같습니다. 권역대 여러분들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데 전원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덜을 생각조차. 그래서 여기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애달파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저런 자리에 우리가 앉혀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 좀 무감각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거를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련회가 연민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 난리가 진정이 되더라도 필수가에는 전공의 모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가가 돈을 못 벌고 힘들다는 것은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바이탈 뽕에 취해서 지원자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 그 남은 자존심 자부심 사명감 이런 것을 정부와 언론 판사들 국민들이 다 깨부신 거죠. 이제 없어져 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보겠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뇌출료로 쓰러지시자 바로 119를 불러서 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길가에서 2, 30분 대기했다가 결국 2차 병원에서 받아줘서 치료를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끝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119 실리 가면 뭐합니까 갈 병원이 없는데 중환자 대기실에 지켜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이러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 사태의 성적표 중간 성적표는 사망자가 급증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제 jtbc 여러분들 방송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건국대 충주병원 jtbc는 이와여대 목동병원이 화요일 목요일 48시간 샷다운 건국대 충주병원은 7명이 전부 다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전부 다 샷다운이 되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전원 사직서 지역 응급의로 붕괴 위기 이렇게 된 겁니다. 7명이 전부 다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최소 12명 이상이 근무해야 될 병원에서 7명이 7개월 동안 여러분들 견뎌온 겁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집단 사표 제출했다. 응급치료를 한 이후에 배후진료가로 환자의 여러분들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 전원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냥 이분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던지게 됐다. 여러분들 이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역 응급환자의 40%를 소화하던 거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뭐 다른 데는 그러면 이제 충주 시내에서도 2차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충주 시내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어졌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응급실만 주목하는데 응급의료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에 전문의들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저 고통을 주여주는 마약성 진통제만 환자에 투여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이 배우과 진료가 무너졌다는 것은 응급실 위기로 응급실이 여러분들 건국대 충주병원하고 이와여자들의 목동병원이 부분 셧다운, 한안 전체 셧다운이 나갔다는 양이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위기에 끝나지 않고 한국의 의료파국 국민이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하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무리 관리가 하더라도 밑이 돌아가지 않으면 문과 출신들은 항상 통제하고 지시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급 응급실이 무너지게 되면 한급 응급실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3차가 무너지면 2차가 무너지고 외에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보낼 병원이 없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상급 응급실도 같이 망합니다. 아래 위로 줄줄이 망합니다. 의료현실을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촘촘히 연결된 여러분들 연경망처럼 의료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체제를 만드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개탄하는 것은 과거의 탈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시장을 통해서 고객을 여러분들 만족시켜서 띄워본 경험도 없고 20일이나 25일 되면 여러분 딱딱 봉급이 여러분들 나오는 그런 직장생활을 30년 이상을 해놓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세상은 대부분이 원전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정교한 법리가 톱니바퀴처럼 물려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때려 부셨으니까 그걸 앞으로 복원하려면 복원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옆에 위에 아래 다 망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제가 소아과 사직이 전공입니다. 정부가 소아과 숙가 올리고 개선해 준다고 말해오다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거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로 입마금을 시도해서 제가 정이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애초에 미래가 보이지 않은데도 확실하게 결정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 씨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공의들은 그냥 정이 떨어진 게 아니고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졌고 대한민국의 관료 집단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를 1960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나라라는 자체에 만정이 또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돌팔매를 던지는 국민들한테 그냥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만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그거는 그 사람 일인 것이고 그 전에 예정은 복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귀다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만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로 바이바이입니다. 그걸로 수십 년처럼 살아 같이 여러분들 친구로 지내오다가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깨지기 쉬운 관계인 거죠. 이 젊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 어마어마하게 애정을 가졌던 겁니다.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과 가서 애들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이게 이분만의 일이 아닌 거죠. 만 3천 명 가운데 필수 의료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증질환자나 응급질환자를 여러분들 고치는 능력이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청사의 길이 남을 지금부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거는 기억이 될 테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부셨으니까 이거는 대부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수십 년 갈 겁니다. 사람이 무죄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머리 쳐들고 다닐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만심이라는 것이 오만함이 교만함이 사람을 다 이런 망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전에 어떤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유죄다라고 하면 유죄다. 아무리 의료 대란이라고 언론과 국민들이 떠들어도 검사 날이가 의료 대란이라 안 하면 아닌가 보다. 구급차 출산 응급실 진로 불가능 외상 환자 치료 불가능도 의료 대란이 아니라는데 의료 대란은 그럼 뭐죠? 잘 지적하셨네요. 신정무님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응급의학과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취재기자가 청년의사의 취재기자가 김은영 기자가 취재한 결과이 되면 지방에 시작된 응급의료체계 붕괴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번아웃이 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의학 의사의 이형민 회장은 환자 수용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전공의들에 의존해 왔던 대학병원 응급실부터 지금 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현장을 지켜왔던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번아웃으로 쓰러지면서 응급실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알린 사람은 이화재자대학도 목동병원의 응급실의 전문의로 있는 작가 남궁인 의사 남궁인 교수가 자기 생활을 쓴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듯 해야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거든요. 41살인데 몸이 완전히 가버린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 참 선배로서 여러분들 너무나 걱정스러운 겁니다. 의정 갈등이 장교화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인턴과 전공의를 포함해 4 5명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은 남아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으로 버티고 있다. 이게 이완재대 목동의학과입니다.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내 병상축소로 이어졌고 병상이 있더라도 전문의 부재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름되고. 대다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사직을 지금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응급의학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 90%는 떠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근무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응급실 붕괴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성민 회장은 응급실 붕괴는 서울과 수도권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를 받아들이는 병원이 100개인데 이곳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가운데 90% 이상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응급실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이 회장은 환자가 10명에 15명만 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 수용 여부를 떠나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장 스케치 가운데 방송도 여러분들 현장감이 있지만 이렇게 취재를 해서 활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